이거? 이렇게? 너가 어떻게 앉아서 타는 거 봐. 어? 잘한다. 굉장히 앉아네요. 예~! 네 너무 예뻐 보인다 오! 저 햇살과 저 자연 아 진짜 저 햇살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이야! 우와! 우와 정말! 최고다 최고! 오늘 보려고 하는데? 잘 맞아 계속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? 응 계속 돌리고 있어 오 나중에 보면 좀 신기할 거 같아 리브 한 말씀 하시죠 너랑 있어서 행복해 나도 야! 박수영 씨가 저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? 어머 어떡해! 아 나중에 선석 되게 많이 나올 거 같아 오 예 누나 하나 둘 자기만 잘 나오겠지 같아 굉장히 고요한데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이뻐 보였대 이뻐 보였대 이 사람 괜찮네 손 잡고 내린다 또? 안녕 네 어 네 오 잘 어울린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